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A3셀부터 시작해서 F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타자가 느리시다면 마지막에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할까요? 맞춤탭을 클릭하셔서 셀 병합 후 체크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체크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글꼬리 궁서체라고 되어 있어요. 홈에 가시면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5는 목록에 없으니까 직접 15를 입력하고 엔터, 밑줄 선택합니다. 다음은 D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천의 빛으로 표시하고 숫자 뒤에 천원이 추가되어 표시되도록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 3개, 0의 숫자 3개를 생략해서 천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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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표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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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넣으셔도 되고요.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0심표를 쓰셔도 되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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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핸드폰 표 처리하셔서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A4부터 A12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설계사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설계사명 입력하시고 엔터. 다음은 A3부터 I3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고 글꼴을 굵게 하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배경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 제시된 서식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A3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요. 다음 B12셀, 컨트롤 키 누르고 C12셀,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I12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면 셀 서식의 테두리 탭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 각각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확인 한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A4부터 I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건데요. 수식은 순이익이 만 이상, 사만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이면 서니까 엔드 함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A, N, D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가로 열고 첫 번째 순이익이 있는 순이익이 있는 지금 잠깐 보면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취소 누를게요.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했더니 순이익이 어디 있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이런 실수하면 안되겠죠. 혹시나 이런 실수했다면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 대해서 규칙을 지우시면 되고요. 다시 기본 작업 다시 3번 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데이터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해서요. A4부터 H11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데 순이익이 만원 이상 40만원 이하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AND 함수 입력하는데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돼요. 함수 이름은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었어요.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요. 순이익의 첫 번째 데이터 H4를 선택하는데 달러 표시가 되어 있죠.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H4, H5, H6, H는 고정하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거예요. F4라는 기능키가 있습니다. 키보드로요. F4라는 키를 한 번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 있고요. 다시 한 번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만원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1, 1, 2, 3, 4, 0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신표 두 번째 조건은 마찬가지로요. 수익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되 F4끼를 하나, 둘 눌러서 H4를 고정하시고 그 값이 4만 이하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만 이상, 4만 이하. 작거나 같다. 4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할인율이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F4셀을 선택하고요. 아까 순익은 H4셀이었죠. H4이고 지금은 F4셀이에요. F4셀을 선택하고 F10에 있지만 F4, F5, F6 F10은 고정하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키보드 F4, F4 셀의 주소랑 키보드 이름이 같아서 헷갈린 것 같아요. 키보드 F4키를 두 번 눌러서요. 그 값이 10%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크거나 같다. 10%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크거나 같다. 0.1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서식을 지정할 건데 서식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글꼴 색깔이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고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조건과 소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순이익이 만원 이상 4만원 이하 해당한 데이터에 그 다음에 할인률을 봤을 때 10%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의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제품코드의 마지막 문자 마지막 문자부터 가져올까요? 는 하시고요. 라이트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마지막 문자니까 선택하고 더블클릭 제품코드에 가서 끝에 한 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S가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TR 구해지네요. 코드표에 가서 찾아온다는 것 같고요. 코드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VLOOKUP VL 입력하시고요. 차제값은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잘 모르시면 심표 누르시고 함수 삽입 누르시면 돼요.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차제값은 구해놨고 테이블 어레이는 코드표에 가서 코드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와서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거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거나 false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고보험금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럼 순위를 구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랭크점 AVG라고 되어 있어요. R 하시고요. 랭크점 AVG 동점이 있을 때 둘 다 1.5, 1.5 이렇게 평균으로 구해서 표시를 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사고보험금 클릭이 안 되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방향 기용하셔도 되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사고보험금을 가지고 리퍼런스 비교할 대상을 H3부터 H11 본인을 포함한 전제 데이터가 들어가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위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합니다. 내림차수로 순위를 구하실 거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고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순위가 구해지는데 1등부터 9등까지 구해집니다. 1등부터 5등까지는 보험료 인상을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는데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고 TRUE FALSE의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요 작거나 같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심표까지 쓰시고 함수 삽입에 오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보험료 인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1등부터 5등까지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년월일에 태어난 요일을 숫자로 표시할 건데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표시하되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리턴 방식을 2번 방식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위크데이 함수 입력해 보시면 위크데이 바로 왼쪽의 날짜를 가지고 심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리턴 타입 2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숫자 1, 2, 3, 4, 5, 6, 7까지 표시가 되는데 숫자 1이 월요일이 되는 거고요. 숫자 2가 화요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추주함수를 통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추주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심표 한번 눌러주시고요. 함수 삽입을 눌러서 이제 인덱스 넘버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으니까 1이라면 월요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1하면 화요일 탭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하나 입력하시고 탭 하나 입력하시고 탭해서 월, 하, 수, 목, 금, 토, 일까지 입력하시고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해당 숫자에 해당한 요일을 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영업부의 실수령액의 평균을 음, 표시 구하라고 했는데요. average if가 아니라 some if와 county if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는 하시고요. 합계부터 구할까요? some if 그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요. 첫 번째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 부서에 가서 두 번째 조건은 영업부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 합계를 구할 범위는 실수령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수령액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영업부에 해당한 실수령액의 합계가 구해져요. 그 값을 영업부가 몇 명인지를 구해서 나눠주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count if를 통해서 함수 삽입 우리는 부서에 가서 영업부가 몇 명인지 세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영업부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계산 작업을 보겠는데요. 지역별 판매 이익을 이용해서 서울 지역의 판매 이익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은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까 p27부터 28을 이용하시면 되고 dAverage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십니다. 일단은 먼저 평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dAverage 더블클릭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물어보니까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면 되고요. 필드는 판매 이익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구한값을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서 라운드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끝에 가서 심표 자리수를 하는데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3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구한값 뒤에다가 원자를 표시하라고 했네요. 원까지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5문항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범위가 A3부터 F1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는 H3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H3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요. 판매 사원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대리전명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품명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 예상 매출액을 갖다 놓으시면 합계가 구해집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필요하지 않으면 창을 닫으셔도 되고요. 따로 어려운 건 없네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밝게 피버 테이블 스타일 밝게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갖다 놨을 때 90 밝게 10을 선택해 주시면 피버 테이블에 대한 서식 작업까지 되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클릭하셔서요. 1월 판매와 2월, 3월 데이터를 가지고 1, 4분기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하는데 우리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해 오셔서 1월달 선택하고 추가 2월달 선택하고 추가 3월달 선택하고 추가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왼쪽 열에 가서 데이터를 각각 찾아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석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네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형에 매크로를 연결하는 문제이니까 비어있는 셀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통화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를까요? 그 다음 범위를 C4부터 D10 영역을 선택하시고 통화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 서식은 셀 서식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 있는 표시 형식을 이용하셔도 돼요. 홈탭에 가시면 우리 표시 형식에 가셨을 때 통화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통화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암호 셀이나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범위를 선택한 걸 해제해 주시고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우리 기본 도형에 도형에 가셔서 다이아몬드 선택합니다. 그 다음 H3에 오셔서는요.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요. H3, 4, 5에서 I5까지 영역에 드래그 하신 다음 텍스트를 통화라고 입력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통화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총요금이라고 입력할까요? 입력하시고 확인 총요금은 커서를 2, 3에 2, 4에 갖다 놓으시고요. 썸함수가 아니라 더하기 네요. 사용요금 더하기 세금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열 너비 살짝 조절할까요? 다음은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신 걸 연결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도형에 가셔서 배지를 선택하시고 클릭 위치에 오셔서 H7 셀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7, 8, 9까지 드래그하면 7, 8까지네요. H7부터 I8까지만 드래그하시면 되고요. 아까 3, 4, 5 맞고요. 다음 도형을 선택하고 바로 텍스트를 총요금이라고 입력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선택하신 다음 총요금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그리실 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예금 데이터가 주택 예금을 선택하시고요. 추가될 수 있도록 범위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범위 정하고 컨트롤 C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주택 예금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보통 예금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바꾸래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오셔서 보통 예금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보조축에 대한 보통 예금에 대해서 보조축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조축까지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 보조축까지 작업을 하셨으니까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또 가로 항목 축의 제목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각축도 있네요. 기본 세로 까지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지점별 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점별 수신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항목 축에 대한 축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점 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로 축의 축 제목을 선택하시고 금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로 축에 대한 제목은 가로 방향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소른 축 제목 서식에 맞춤 해가셔서 텍스 방향을 가로 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글꼴이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궁서체 그 다음 크기가 15는 직접 크기를 15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굵게 밑줄 서식을 지정해 주시고요. 범뇌에 대해서 위쪽에 표시하기 위해서요. 범뇌는 위쪽에 표시 범뇌를 선택하시고요. 글꼴을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 목록에 업죽 스크롤 막대 내리시거나 직접 궁서라고 쓰셔도 되고요. 크기가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쪽 서식 지정해서 문제 작성된 문제 제시된 그림과 내가 만든 차트랑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 차트 서식 작업을 해보셨고요. 맞게 작성 하셨다면 여기까지 실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변형 문제 실습 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